조리는 변하지 않으시네요. 됐다 놉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소리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관리는 특별하게 안 해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한다. 스트레칭 많이 하고 또 먹는 거 잘 먹고 좀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하네. 긍정적인 마인드. 6232번님 김범용 가수님 디스코 청바지를 입고 바람바람바람 들으면서 롤러장 다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진짜 붐이었어요. 파마 머리도 제가 따라 했다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때 그 시절 그립습니다 하셨는데요. 바람바람바람 이게 언제였습니까? 85년? 5년 3월.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인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로 인해서? 제일 바람바람바람으로 받은 상이 신인상도 받았지만 신인상 제일 제가 뜻깊은 게 최고의 작사상 최고 작곡상 오늘 받았던 게 지금도 좀 자랑스러워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싱어송라이터가 뭐냐 이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작사 작곡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곡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 준비했어요. 빨리 일찍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준비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상황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앨범을 내자 그래서 9집 앨범으로 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 곡만 내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한 곡만 해서 싱글로 하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다 준비를 하자고 해서 한 11곡이 수록됐습니다. 친구야랑 신곡은 한 7곡 리메이트 포함해서 나머지는 그냥 여태까지 싱글랭거 같이 포함해서 11곡 담았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제목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만 좀 빼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온 얘기 그래서 인생이 뭐냐 아 인생이 뭐냐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정의하는 게 정의한다 김범령이 정의하는 인생이에요. 아 김범령이 정의하는 인생이 뭐냐 내가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다 응답이 온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잘 놀다 가면 나는 흡족해야 한다.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뭐 더 열심히 해야지 뭐 해야지 너무 그렇게 인생을 하는 게 아니고 잘 놀다 가고 가슴에 행복이 가득하면 그것이 작은 거야 행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흡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딱 피를 받아서 이제 노래로 만드신 거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제 술 마실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후배가 그걸 얘기 듣고 가사를 썼어요. 아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한 얘기 가사를 썼다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